기어타임스 네, 깁슨의 시간입니다 네, 버즈V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깁슨 커스텀샵입니다 해도 해도 나오는 깁슨 커스텀샵 네, 오늘은 58, 57, 57 이렇게 가볼 거예요 오늘은 처음 시간에 한 58이 722만원 오늘은 좀 저렴한 커스텀샵들만 모였어요 다음 시간에는 682만원 그 다음 시간에는 942만원 940만원 어쨌든 오늘은 머피랩이 들어가 있지 않은 커스텀샵 모델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었던 모델들 좀 살펴보자면 2024년 3월 20일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551 모델 했었는데 가격 722만원 동일하고요 색상이 레몬버스트였습니다 오늘은 워시드 체리버스트 워시드 체리버스트 그리고 그 전에 했었던 모델은 로열티버스트였네요 로열티버스트 레몬버스트는 80.5 이거면 됐다 모던하지만 내추럴한 기타 모내기 그리고 302 모델이 같은 가격이고 로열티버스트 이건 은총씨랑 같이 했고요 81.33 왕실고양이 로얄밀크티 유연하고 성깔 있는 기타 유성기 그리고 그 전에 했었던 모델이 6월에 했었던 버번버스트 울트라 라이트 이지드 862만원 요건 좀 비싼네요 머피 대비였어요 78점 무대 위 만능양념 가성비 좋은 머피 요정도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팔은 어떤 점수를 받을지 기대가 됩니다 722만원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99cm 무게는 3.99kg 두께는 49에 52mm 나옵니다 시프레디 툴레는 82mm이고요 투피스 플레인 메이플탑에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호가니 바디에 니트로세를로스 VUS 빈티지 파티나 피니쉬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마호가니 라운디드 미디엄 시쉐임 넥에 클러슨 싱글라인 싱글링 튜너 나일론 너트의 스트링은 010 너트너비 42.85mm 지판 인디얼로즈도 사용하고 있고요 지판공률 반지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프레슨 22 히스토릭 깁슨 내로우 톨프레시입니다 커스턴버커 알리코 투 마그네 2개 들어가 있고요 2볼륨 2톤 3위 픽업셀렉터 노와이어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밧 헬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자 깊지나 사운드 와아 가운데 와아 와아 오우 마이렌로우 아 또 후 오우 아 아 오우 5 오우 좋습니다 좋네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운드 그대로 자꾸 입을 벌리고 싶고 소리를 질리고 싶고 그러지 양재인 님 왔다 가신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양재인 이펙트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곡은 딱 있죠 좋습니다 아이고 좋다 진짜 좋다 뭐 지겹다 지겹다 해도 지겹게 좋아요 지겹게 좋아요 이 기름 덩어리는 어떡할까요? 와 이펙트가 이펙트는 이펙트는 오우 좋네요 더 이상 할게 없죠 깁슨 레스포은 마샬기 딱 들으면 끝납니다 정말 좋아요 희한하게 쓰리 네 바로 마샬기 딱 들으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마계대전 이게 한줄평이 이제 줄 게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제는 그냥 누가 누가도 안 했던 한줄평을 하느냐 그 정도기 때문에 마계대전 드리고 싶습니다. 마샬게인이 대박이고 전부다. 이렇게 842로를 들어봤고요.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5,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80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0, 세부 항목까지 다 똑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레몬버스트가 80.5, 이번 시간에 월시드 체리스 서버스트가 80, 이렇게 나왔네요. 이제 스쿼드도 줄 게 없어요? 스쿼드도. 붙었어요, 붙. 그렇죠. 뽑기에서 뭐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제 5.7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탑이에요. 골드탑 리이쉬 모델 682만원. 오, 싸다. 뭐, 거의 커스텀샵 중에는 가장 저렴한 가격이 600 후반인 것 같습니다. 일단 700이 안 되면 엄청 싸게 느껴져요. 맞아요. 이거는 분명히 가성비에도 점수에 영향이 있을 겁니다. 다음 시간에 5.7 골드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연구정해 주시고요. 에브리데이 기어타임즈! 다음 시간에 계속 됩니다.